4.5 기사님, 나 기사 한 꼭지 더 실어줄 수 있죠? 회장님, 장례는 올전을 방지하세요 엄마, 얘야? 영특한 아이야. 앞으로 네 손발이 될게다. 너 이름이 뭐야? 난 위의 남. 엄마, 이거 벙어리야? 장도영. 조영아. 나는 니가 제니장보다 도영일 때가 훨씬 좋았는데. 도준섭 시장 만만한 사람 아니야. 욕심 많고 변덕이 들끓지. 네가 다루기 쉽지 않을 거야. 그러게. 네가 나 대신 맡았으면 좋았잖아. 내 밑에서. 한 땐 우리가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말이야. 왜 변한 거야?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내가 알던 장도영이 아니야. 예남아. 예남아. 사람들은 그걸 성숙이라고 불러. 혹은 애초에 네가 날 잘못 봤겠지. 도준섭 시장. 지난주 행적 좀 알아봐. 특히 화요일 밤 어디서 뭘 했는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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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